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혼자 논다의 손형택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실내에서 핫한 스포츠 중에 하나죠 바로 스크린 골프인데요 스크린 골프를 치러 이렇게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와 있습니다 이를 봬도 제가 골프 연습장집 아득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골프를 쳐와서 어느정도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실력으로 과연 몇 타나 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? 출발! 스크린 골프장에 오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요 여기는 한 수 물리는 그런 조작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방향 설정과 공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골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200미터 271미터 바람이 지금 왼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방향을 약간 오른쪽으로 하면서 아 가지마! 가지마! 공시 더블보기 더블보기 더블보기라는 게 이제 파4 구장에서 두 번을 오바해서 여섯 번만에 쳤다는 의미로 더블보기입니다 두 번째 홀 한 수 물려서 다시 치도록 할게요 아 이번엔 또 오빈 하자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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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비 멀리가 멀리 아 제발 오비 이렇게 오비가 날 게 없는 두타를 먹고 새로 다시 치는 거죠 아 이번에도 왼쪽이야 하아 이번에도 왼쪽이야 하아 이번 파 망했습니다 이번 파 이 더블파가 뭐냐면요 지금 파4 홀이잖아요 여덟 번까지 기회가 있는 건데 그 여덟 번 기회를 다 쓰고도 못 넣으면 더블파를 해서 이렇게 게임 끝이 나게 됩니다 하자드 굉장히 이제 골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기록이죠 오 망했어 하아 하아 자 멀리가 어디일까 하하 하하 아 망했다 하하하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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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야 blow 펌크 펌규 오 스케요 제발 하않 까 너무 잘 쳐서 오비다. 너무 잘 쳐서 오비다. 설마 이번에도? 너무 잘 쳐서 또 오비야. 진작에 이렇게 칠걸. 화나서 거칠 거 아닌데. 오해하지 마세요. 여기서 못 나오면 더블 파네요. 제발! 제발! 나이스 샷! 트리플 모기 오! 나이스 샷! 나이스 샷! 나이스 샷! 자, 팔을 또 잡았습니다. 굴프 연습장집 안을 잡죠? 나이스 샷! 다행이다. 안 들어갈 뻔일까? 자, 마지막 포기입니다. 18홀 가보겠습니다. 제발! 홀컵까지 대체 카드타입니다. 구십팔타를 쳤습니다. 이렇게 해서 18홀이 끝났습니다. 자, 오늘 나 혼자 논다. 스크린 골프를 혼자 쳐봤는데요.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골프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국내생 출신 치고는 나름 잘 친 겁니다. 자, 다음 번에는 나 혼자 논다. 어떤 거를 들고 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번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